저는 한때 삶을 포기하려 했던 트로트 가수입니다.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기로하고 귀국해서 뛰어든 사업은 온갖 소송과 빚만 남긴 채 망해버렸고 갈 곳이 없어 찜질방과 공원 벤치를 전전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저는 세상을 등지려고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저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들을 위해서라도 재기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노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트로트 가수 34년차 이병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는 행사가 거의 없잖아요.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 못 모이니까. 수입이 10분의 1도 안 되죠. 거의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페이를 받고 간 행사가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. 맞아요. 얼마 전에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 만났는데요. 공연기에는 초토화예요. 진짜 10분의 1도 안 된대요. 수입이.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?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어요. 일본에 가서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가정도 끓이고. 지인을 좀 돕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게 돼요. 우연히 해보지도 않은 빌딩 짓는 건설 사업을 하게 돼요. 근데 저는 준비도 안 되는 상태고 평생 노래만 해왔고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준비하고 하면서 쫄딱 망했어요. 완전히 다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다 떠났고. 남은 거는 빚밖에 없더라고요.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논술자 생활을 좀 하고. 모든 게 다 잃고 나서 꿈이 없어지니까. 차라리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.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. 그냥 어디 가서. 죽으려고 하니까 애들 생각이, 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. 애 생각나고. 또 못 죽고 또 못 죽고 한 세 번을 시도했다가. 세 번이나. 또 거기서 느꼈던 게 어린 아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.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. 또 내가 죽음으로써 다 어떻게 가나. 제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살아보자. 이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. 그때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어요. 막 이렇게 아주 밑에까지 내려가면 혼자 막 스스로 올라오기 좀 어렵잖아요. 제 지인 중에 방송하신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저한테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. 그 친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MC를 보니까 다른 어디에 행사가 있고 이러면은 저 무작정 따라가요. 따라가면 돈 안 받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. 무조건 무대만 쓰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나 좀 세워달라 나 좀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먼저 올라가서 그냥 노래해요. 아무도 안 쳐다봐도 그래도 마이크 잡고 노래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부르고 열심히 뛰어주고 널 열심히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처음엔 돈도 안 주다가 거기서 또 불러줘요. 그럼 20만 원도 받고 가고 30만 원도 받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많은 분들이 막 불러주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하면 열두 개씩도 하고 행사를. 그러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열두 개를 할 수 있는 게. 열두 개를. 그 뭐 마라톤 행사다 뭐 이러면 그때 이제 시작해. 마라톤 있지. 또 조금 옆에 가서 경보 행사 또 해. 그리고 또 또 옆으로 건너가고 또 옆으로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기업 행사들 이제 조금 농기구 축제 막 이런 데 한 11시. 너무 얘기 들어봤더니 아침에 하는 사이에 약수터 행사도 있대요. 있어요 있어요. 아직도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진짜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잖아요. 그리고 진짜 죽음도 몇 번을 이렇게 어떻게 택하려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그때만큼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.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를 불러주는 사람만 있어도. 무조건 무대만 쓰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노래해요. 그 꿈을 위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를 불러주는 사람만 있어도.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저 여기 이제 많은 분들 오랜만에 방청석에 앉아 계신데 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. 10년 후에 나한테 편지를 쓴다라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일 쓸 때 중요한 거는. 현재 나와 이 그 글 안에 있는 나의 시점과 두 명이 대화를 한다고 쓰면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. 그래서 이제 10년이면 67세잖아요. 그럼 67세의 나 그 나를 저기다 두는 거예요. 그리고 걔랑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. 이제 미경아 그렇지 어떤 모습일 거야 너는 뭐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꺼내야 돼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꿈이라는 게 나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더 나이에 따라서 내가 계속 나를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꺼내서 분리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가능해요. 그래서 조금 10년 후에 나를 놓고 그 시점에 내가 있다라는 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분명히 대상을 놓고 쓰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. 난 다이어트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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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명 씨는 어떠셨어요? 저도 여기 와서 용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어도 반드시 다들 파란만장하게 살아오셨지만 결국은 찍고 또 올라오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많이 얻는 하루였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중에서 은하철도 999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 만화에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있었어요? 메테리한 얘기에요? 철이한테? 철이한테 그래서 철이가 나중에 기괴인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삶에 대한 기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점 이걸 가지면 굳이 남 신경 안 쓰고 살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허기영 원장님 저도 정말 비슷한 얘기인데요 오늘 변화 그리고 목표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너무 큰 목표 가지려고 하다 보면 뭔가 되게 부족한 사람 같고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목표를 생각할 때 그냥 오늘 방송 그냥 무사히 제 역할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얻어 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했거든요 물론 큰 그림 그리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작은 목표들 작은 변화들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네 이런 나에게 쓰는 편지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내용 쓰는지 어떤 순서로 뭘 쓰는지 그렇죠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왜 요즘에 보면 그 발표도 있잖아요 5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답니다 결국은 왜 자기 생을 놓게 된다라는 건 더 이상 자기로부터 끌어내는 걸 포기를 하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더 사는 걸 놓고 나로부터의 가능성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이 생기기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에 왜 우리 다 어른으로 살아봐서 알지만 돈에 쪼들릴 때 가장 힘들고요 그렇죠? 이제 내가 생계부양을 하지 못했을 때 너무 아빠들 엄마들 다 너무 힘들고요 또 요즘처럼 이렇게 또 생존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협받고 찾아보면 즐거울 만한 게 너무 없을 때 또 남으로부터 위로받기도 힘든데 이 프로그램이 좀 위로가 되셔서 그렇죠? 그런 마음 독한 마음 없지 마시고 풍요로운 마음 가지시고 자절하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한 번 더 한 번 더 라는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별거 없어 아니고 아니야 뭔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가신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한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아 맞아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사람이 꽉 차니까 그게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파란만장한 내 인생의 굴곡 중에서 어려운 건 나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같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 사람의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고달픈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돼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이야기 파란만장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하늘이 그냥 무너졌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아 이게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아직 시작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나는 전진할 수 있다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살자 화이팅 고달픈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돼드리겠습니다 인생 이야기 파란 만장 MPL 여러분 너를 봐요 그리고 일어나서 춤을 춰요 나와 함께 춤추고 싶은 사람 모두 나와